Q. 왓아 미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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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김남일님 주무십시오 아 오늘 너무 늦게 경기가 시작되서 죄송합니다 빨리 됐으면 좋았는데 네 예 자 제발! 제발 속도 잘 나와라 헛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여러분 탭 네 제구랑 갑니다 우여곡절 끝에 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우씨 진짜 바람이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가자 픽은 이 정도로 갈게요 으 야씨 시작하자마자 끝났네 아 아우 시작하자마자 끝났어 아유씨 하하 시작하자마자 라이프 아이템으로 주고 시작했어 아우 아우 짜증나 야 뭐 시작하자마자 왜이러냐 그래 만회했다 시작하자마자 라이프 아이템 준거 만회했네요 만회했다 만회 좋아 제구 나 치주라는 제구 진짜 무서워 치주라는 제구 진짜 무섭지만 좋아 좋아 치주로 잡았어 좋아좋아 저 치주로 공포증 있어요 저 치주로 공포증 있는거 알죠 게임 안하다가 와서 치주로 진짜 공포스러워 저한테는 필사적으로 하겠습니다 치주로때문에 치주로때문에 필사적으로 할께요 치주로때문에 필사적으로 할께요 아이씨 아 나 진짜 치주로때문에 필사적으로 합니다 절대 치주로때문에 저 얕보지 않아요 좋아 첫판 오케이 오케이 이겼어 1승 지금 괜찮아 가벼운거 같애 느낌 가벼워 아까랑 달라 좋아 라이프를 라이프를 퍼펙크로 당한거는 추진력을 얻기위해서 재구를 방심시키고 추진력을 얻기위해서였죠 각오해라 오 치주를 뺐어? 뭐 이런 놈이 다했지? 히카리카님 저랑 오늘 자중 같이 하기로 했죠 자중 하셔야 됩니다 나이스 야 나이스 좋아 발칸펀치 2대 발칸펀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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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칸 2대 발칸 2대 하는 라이프는 나밖에 없을거다 진짜 개추하다 아이씨 아 이걸 각해리치냐 야 대박 좋아 좋아 가자 라이프 가자 라이프 라이프 가자 라이프 가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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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좋아! 라이프 스트레이트 1번 노크 스트레이트에 이은 라이프 스트레이트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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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면 좋은 출발이야 이 정도면 좋은 출발이야 좋아 픽은 이렇게 가겠습니다 라이프 1번으로 가자 아 망할 아 참나 이야 진짜 개쫄린다 지렸다 진짜 어디서 킹오파 좀 배웠냐? 지린다 진짜 킹오파 어디서 배웠길래 아우 씨 아하 지리네 이효리 개 지린다 라이프를 할게 없게 만드네 아이 미친놈 진짜 야 살려줘 아이 미친놈 진짜 아 나 진짜 아 미친놈 아 미친놈 아 미친놈 미친놈 아 완전 당했다 미친놈 진짜 형 입에서 땅놈 나오게 하지마라 아 개빡치네 진짜 아 미친놈 아 감사합니다 아 아 진짜 야 진짜 미친놈 미친놈아 좋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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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다고 이길 수 있어 야 미친놈 야 하하하하 이길 수 있어 아 좋았는데 아 아 잠깐 헛된 꿈을 꾸었다 잠깐 헛된 꿈을 꾸었다 아 아 주인 아줌마 아 물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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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방 저 양반도 반중에 떠들기 시작하네 네 맞습니다 레디 고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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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으 으 으 아 아 진짜 아 왜 이렇게 실수를 하지 너무 실수를 많이 해 아 아직도 콤복 비벼 점프 안했는데 자꾸 점프하고 아 참네 좋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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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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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라이프로 크리스 어려운데 좋아 라이프로 크리스 어려워요 좋아 무한잡기 심리전에 네가 당하는구나 좋아 무한잡기 심리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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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는 잡기입니다 저는 때리기파가 아니라 잡기파에요 잡기파 라이프로 크리스 개어려워요 좋아 잡기파 성공 재구가 근본없는 플레이라고 욕할 수도 있겠다 진짜 근본없는 플레이 간다 배놈표 근본없는 플레이 간다 오케이 오케이 근본없는 플레이 가자 신선이 저를 보고 안배워가지고 지금 잘하나보네요 야씨 아 미친놈 진짜 야씨 아우 존나 잘한다 진짜 야씨 개잘한다 아 미친놈아 그만해 정신없어 아 미친놈 진짜 개잘하네 야 정신없어 그만 공격해 그만 좀 공격해 아하하하 내가 허탈했어 무슨 공격 존나 잘한다 아니 뭐 공격이 공격이 끝이 없냐 공격 진짜 잘한다 너 쉬었다 공격하다 쉬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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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근빠따타전님 감사합니다 야 재구가 진짜 친명나게 해 참 좋아 신명나게 신명나게 플레이하는 재구 그만 그만 어우 야 니가 연속히 삑살을? 그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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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이 좋아져서 머리잡기 피할 수 있었어 좋아 저는 말이 많고 재구는 공격이 많네요 얘 공격 쩔기한다 근데 왜 내 노클 때문에 혹시 치즈를 뺐나? 내 노클 때문에 치즈를 뺐나? 치즈를 첫판하더니 노클한테 당하더니 안하네 어 뭐야 왜 왜 왜 왜 안해 네 치즈를 빼면 저야 이득이죠 완전 좋죠 치즈를 빼면 어이씨 좋아 치즈를 빼면 나야 좋지 재구야 좋아 치즈를 빼면 나야 좋지 야 이런 미친 그만 공격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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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좋아 넌 일용보다는 확실히 아래인게 느껴지는구나 재구야 야 야 딱 완전히 읽었다 나를 반성해야겠다 얘한테 완전히 일으켰다 다행이다 stabilized 올리라인게 슬프를 뚫고 esses ility raham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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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불안해요 얘가 역전력이 강해서 나는 방심은 금물이야 얘 역전력이 되게 강해요 방심은 금물입니다 제구가 역전력이 강해서 지금 그 최강 신선조차도 얘한테 역전당한 적이 몇 번 한두 번이 아니란 말이에요 절대 방심은 금물입니다 얘한테 좋아 좋아 한방콤보가 있어서 노크윈 조심해야 돼요 기폭하면 한방 있어 안돼 말하자마자 한방 맞았다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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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지냐 아휴 이걸 지냐 아휴 너무 안일하겠다 아휴 이걸 지냐 이러다가는 이제 개 싸지 이걸 지냐 진짜 개 싼다 이러다가 진짜 진짜 반성해야겠다 이거 지면 답 없는데 미래를 예측한 게 돼버렸네요 한 방 맞아서 질 것 같았는데 진짜 한 방 맞아서 졌네 박정희로 만회한다 박정희로 만회한다 개는 오늘 단천반 4번째 좋아 박정희로 간다 박정희로 간다 네 세구에 재구에게 새마을운동을 전파하고 오겠습니다 재구에게 감사합니다 재구에게 새마을운동을 전파하고 오겠습니다 아 미친 아이씨 아우 진짜 잘한다 좋아 넌 맨날 화려한 거 하려다가 그게 문제다 인마 좋아 화려한 거 하려다가 넌 그게 문제야 아이씨 쟤 화려한 거 하려다가 나 못 죽여가지고 에너지 많이 달았어 아이씨 선수 배넌 해설 배넌 캐스터 배넌 아우 미친 아 진짜 찌겠다 이러다 아 잘한다 진짜 잘한다 이거 절대 방심하면 못하겠다 아 미친놈 진짜 야 잘한다 정신 없다 진짜 아 진짜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곤란한데 진짜로 멘탈, 멘탈 찾자. 아 이러면 진짜 곤란하다. 이건 진짜 진다 이러다. 아 이러면 진짜 곤란다. 다음 여긴 야완 여긴다. 고양이님. 완전 죽이려고 막 그냥 작정을 아주. 아 가불 맞았어. 가불이다. 저거 가불이에요. 가불 맞았어. 가불이다. 아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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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세 진짜. 아베세. 아베세. 안녕 아 진짜 새마을은 동시에 축축해졌습니다 야 진짜 진하다 아 미친놈 진짜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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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오케이 그래 이래야지 해대기 졸라 쳐야지 이게 가가의 매력이지 아 아 졸라 씩겁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미친놈 진짜 미친놈 진짜 미친놈아 미친놈아 아 아 아 아 아 각현무시기 딱 걸렸네 좋아 사실 뽀록이다 여러분 사실 뽀록이었습니다 굴렀는데 사실 사실 뽀록이야 사실 레디 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공격 예술이다 야 야 진짜 공격 예술이다 게임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진짜 알 수 있다 상대의 많은 거 읽어버리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일단 이효리는 좀 이기고 보자 야 진짜 아 이거 진작이 안하면 이거는 진짜 지겠다 야 이거 진짜 이러다 진다 아 이 요리 존나 무섭게 하네 회장님 네 아프리카 운영자가 뭐라고 했나 보군요 아유 미친놈 진짜 유신슬램 가자 야 아우 유신슬램 가자 아유 미친놈 유신슬램 갑시다 좋아 그럴 줄 알았다 임마 내가 너를 알지 임마 이 자식아 자 한번 더 이 자식아 미쳤냐 아하하 어 아 임마 너 머리잡기 지나쳐 넌 지나쳐 임마 그만해 그만해 이런 여섯 여섯 아주 여섯 먹이려고 이기는게 목적이야 엿 먹이는게 목적이야 응 아우 진짜 개혈밖에 안해 진짜 너는 이기는게 목적이야 아니면 뭐 엿 먹이는게 목적이야 정상적인 게임을 해 형처럼 아유 미친놈 진짜 그렇지 유신슬램 가야지 임마 아유 미친놈 진짜 아유 미친놈 진짜 그래 아우 진짜 아유 나 진짜 그래 아유 그래 그래 이거야 이거 그래 이상한 플레이 하지마 재구야 그러 어 아이 나 무조건 막내 이렇게 아유 참 아유 참 진짜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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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진짜 이 새끼 그래 이제야 네가 근본있는 플레이를 하는구나 아유 미친놈 씨 어파만 치려고 아유 개잘한다 진짜 아유 개잘한다 진짜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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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놈 씨 제구 연속기 능력 나한테 반만 줘라 제구 연속기 능력 반만 내가 닮으면은 진짜 레디 고 아이 미친놈아 아유 참 좋아 어디가 임마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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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프로 크리스 졸라 어렵지만 그래 배논 라이프니까 라이프로 크리스 졸라 어렵지만 나니까 극복해야지 어떻게 어쩌겠어 어쩌겠어 극복해봐야지 야 치즈로 떴다 이 새끼 뭐 이상한 새끼네 너 뒤졌다 이 새끼 이제 와서 치즈로 아이 미친놈 진짜 아우 참나 아우 미친놈 아 이 병신새끼 진짜 아우 진짜 욕이 막 나오네 진짜 미안해요 여러분 치즈로 병신새끼 진짜 욕이 막 나오네 진짜 아 왜 이즈와트 그래 아까 노크를 할때는 안했잖아 아 왜 이즈와트 치즈로 하냐고 아우 아우 미친놈 진짜 야 아우 아우 진짜 이게 뭔 캐릭터야 이게 진짜 아우 아우 진짜 여러분 이게 공평한 싸움으로 보여요 이게 이게 공평한 싸움으로 보여요 이게 이게 격주 게임이야 이게 공평한 싸움으로 보이냐고 여러분은 지금 그러면서 저보고 선픽을 하라고 그냥 베논 라이프 클락 빨리 접어 이마를 돌려 하는거에요 이게 어떻게 싸움이 돼 진짜 귀도 안 찬다 귀도 안 차 넌 뒤졌다 넌 뒤졌다 진짜 아이 미친놈 내가 이래서 이오리 이오리 노크에 키운다 진짜 이게 무슨 싸움이야 난 또 이놈 치즈를 안 하는 줄 알고 또 했지 이게 무슨 싸움이야 이게 새마을 운동 끝입니다 새마을 운동은 7선승에서 마무리 7대4에서 마무리 작작하면 안될까 재고야 작작하면 안될까 아 미친놈 아유 진짜 아 이거 이겨야돼 방어해야돼 하 좋아 전설형 앞서고 있는데 너무 화내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흥봉을 가라앉히고 근데 솔직히 이기고 있어도 많이 불안해요 네 재고 절대 아플 수 없어요 얘는 밥 먹고 게임만 하네요 아 아까 경기 판수 봤죠 야 공중에 더 잡혔어 참 이제 살다살다 공중에 더 잡히네 아니 미친놈 진짜 공중에 더 잡히냐 제주도 졸라 없네 진짜 물을 руки 아 좋아 이번반 졌으면 진짜 위험했다 이번반 졌으면 진짜 위험했다 지금 제 폼에서는 멘탈이 흔들렸을 거예요 이번반 졌으면 지금 제 폼에서는 멘탈이 흔들려요 저는 지금 신선같은 폼이 아니야 그래서 멘탈이 흔들렸을 거예요 아마 이번에 졌으면 아 제군은 이겨보자 한 번 제군은 이기자 굉장하다 굉장해 야 뭘 도발이야 이제 와서 야 뭘 도발까지 해 나 치즈를 개싫어 너 니가 노크레임아 응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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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디 고! 아이 나 씨... 야 겁나 잘한다 크리스 아이 진짜 씨... 진짜 잘한다 아유 씨...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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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뛰었다고! 뛰었는데 아... 아우 진심 짜증난다 뛰었는데 아... 레이디 고! 와... 아우... 그만해라 그만... 졸라 무섭다 아니 방음 컷에는 효과가 있는 걸까? 모르겠다 근데... 지금... 문자로 내일부터 방 빼라고 할 수도 있어요 아 문자 안 왔다 다행이다 오케이... 족같이... 사실... 재구 입장에선 제가 족같이 하는 걸 거예요 재구 입장에선 제가 족같이 하는 거 같은데 아 자비가 없어요 7주로 하는 상대한테는 안심하는 순간 바로 줘 이거봐 이거봐 아유 씨... 그만 좀 해라 아유 씨... 아유 씨... 아유 씨... 아유 씨... 나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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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니 미친놈 진짜 그만해 그만 아오이 심리 그만해 응 아 야왕 형이랑 좀 나중에 나중에 왜 이렇게 개뚜들어맞게 하려고 그래 야왕은 신선이랑 동급이나 아니면 더 잘할 수도 있는데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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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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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을 기회 엄청 많아요 야왕이랑 오늘 2시인데 무슨 야왕을 또 맞으라 그래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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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GG 치고 나가버렸어 열받아가지고 나가버렸어 좋아 일단 그래도 재구는 이겼다 베놈TV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